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. 평가원은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288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 등을 뺀 72개 문항 115건을 심사해 이상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. 판정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뒤에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. 72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